58년 8월생이고요. 그리고 홍진영씨는 1985년생입니다. 맞죠? 5파를 거꾸로 해보세요. 85년생 정확히 떨어집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리고 홍진영씨는 모 프로그램에 안나로 활동을 했습니다. 안나 끝자가 나죠. 마돈나 끝자는 뭡니까? 나! 정말 새롭게 칩니다. 그리고 마돈나는 6월에 발표를 했는데 약 1억 달러를 벌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마돈나가. 우리 홍진영씨도 1억을 빌려달라는 지인과 단번에 2년을 끊었대요. 결단력 있네. 빌려달라는 사람이 붐씨였다면서요. 그러지마요. 그러지마요. 김현철씨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점수를 좀 많이 주긴 했습니다만 사실 좀 아쉬운 게 마돈나가 안 보였어요. 사실은 마돈나가 보여야 되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딱 보여드릴게요. 셀린 디온을 예를 들어 셀린 디온 마이 허츠 윌 고온 하이라이트를 보여줄게요. 사실 그 사람이 보여주는 거잖아요. 난 진짜 이거 100번 말이야. You're here, there's not in our beat. 윤복해요, 윤복해요. And I know, it's in our beat. 윤복해요, 윤복해요. And I know, they're not in our beat. 아니 마돈나가 보이지 않았다는 건 칭찬인 것 같아요. 아니죠. 이거는 페이스 오프 아니다더냐. 제가 그래서요. 마돈나님의 느낌을 조금 살리려고 그 액센트를 조금 줬어요. 그게 거슬렸어요. 죄송합니다. 페이스 2점이에요? 전원씨를 거슬린거죠. 나오자마자 코를 너무 써가지고. 저희 아자아자 애청자분들 가운데 많은 분이 홍진영 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팬이 많습니다. 특히 대부도 포도마을의 김용우 씨, 재원우수 일본의 전희정 씨. 이런 분들이 정말 홍진영 씨 팬이기 때문에 저는 뭐 딱 나오시자마자 홍진영. 그래서 저는 25점 바로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좀 하나 더 얹은다면 개인기 같은 거 있잖아요. 위티센스 유머나. 살짝 얹은다면 더 좋은 결과가 있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 하나씩 더 보여주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좀 호기심 생기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안성댁 프란체스카의 안성댁 선배님을 급하게 땡겨요 호기심이. 좋아 좋아. 오늘 준비됐어요. 잘 해야돼요. 이봐 지금 뭐하는 시추에이션이야. 내 지금 기분 너무 바라봐. 이봐 지금 뭐하는 시추에이션이야. 내 지금 기분 너무 바라봐. 아직 아무도 점수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요. 목소리가 약해요. 개그를 해야지. 이렇게 끼를 부리는 거는. 이게 개그맨들 사이에서. 굳어있어서 그래요. 한 개 더 갈까요? 하나 더. 하나 더. 휴대폰 진동 엘사. 진동소리. 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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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사 진동소리 갈게요.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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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엘사 들어보셨어요? 엘사가 들어요? 네. 음... 저기요. 옛날 M사 아세요? M사? M사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안...안...안...안...안...안... M사.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좋습니다. 홍진영 씨 그래서 총점을... 몇 점입니까?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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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점 나왔어요. 아, 눌렀어요. 우리가 너무 암배를 못했어요. 처음에. 아, 죄송합니다. 홍진영 씨였습니다. 아, 80년대 초반에 이분들과 대단했습니다. 자, 본부가 이제 대성에 빛나는 그룹. MO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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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g on at the rock of disco hall Cause I can't get down to the funky disco mall Where the music in me hide in me Oh baby I'll scan it all Through this funky funky scene Man you should've been You had nothing's gone right Fleshing through the light Sexy music of the world Sexy music I was getting you